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옛날 옛적에 있었던 불교서랑 재미있는 이야기 한 토막 들려드릴까 합니다. 옛날 옛적에, 옛날 옛적에 두 나무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명의 나무꾼이 있었는데, 이 두 명의 나무꾼이 항상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갈 때, 그 산길, 산길 중간에 큰 바위 위에 부처님의 모습이 조각되어진 마의 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의 불, 우리가 이렇게 벽에다가 부처님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해놓은 것을 마의 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명의 나무꾼들이 항상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갈 때, 그 산길 중간에 있는 큰 바위 위에 그 마의 불을 향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합장반배를 하면서, 부처님, 부처님, 저희가 큰 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저희가 큰 복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극정성, 항상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몇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이 두 명의 나무꾼 앞에 어느 나이가 지긋하신 노스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노스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더니, 그대들이요, 그대들이 자네들이 하도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내가 자네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 복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 이러면서 그 복주머니 있잖아요, 복주머니. 우리 옛날에 이렇게 주머니, 복주머니 두 개를 딱 두 개를 꺼내시더래요. 그래서 복주머니 하나를 첫 번째 나무꾼에게 주고, 두 번째 나무꾼에게 복주머니를 하나씩 하나씩 주면서, 노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이 복주머니, 주머니를 열고 소원을 말하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단, 딱 세 번만 쓸 수가 있다. 한 사람당 복주머니 하나씩 받았는데, 한 사람당 딱 세 번만 소원을 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머니를 열고 소원을 딱 세 번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스님이 뿅 하고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무꾼과 두 번째 나무꾼이 헐레벅더 복주머니를 품에 안고 헐레벅더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이 첫 번째 나무꾼이 집에 와가지고 부인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이 복주머니가 뭔지 아냐고, 이거 주머니를 열고 소원을 빌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딱 세 번만 쓸 수가 있다고 했다고, 우리가 무슨 소원을 빌까? 무슨 소원을 빌까? 이러면서 부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뭐 남편은 첫 번째 나무꾼인, 이제 남편은 다른 걸 원하는 게 있을 거고, 또 부인은 또 다른 걸 원하는 게 있을 거고, 이렇게 티격태격 어떤 소원을 빌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서로가 급기야는 말다툼까지 해버렸대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세요? 그냥 깔끔하게 나 하나, 너 하나, 이렇게 두 개 소원 빌고, 남과 하나는 잘 이렇게 이제 보관해놨다가 또 필요할 때 쓰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첫 번째 나무꾼이랑, 첫 번째 나무꾼의 그 마누라, 부인이랑, 티격태격 이제 말다툼이 급기야 벌어지더니, 너무 화가 난, 화가 난 첫 번째 나무꾼이 평소에 이제 술을 좋아했어요. 평소에 술을 좋아해가지고, 아우, 내가 진짜 술 한 잔 먹어야 내가 화가 좀 풀리겠다 해가지고, 에라이? 에라이? 하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서, 복주머니를 딱 열고, 아주 맛있는 진수성창, 술상이나 한 판 펼쳐져라 하고 소원을 빌었어요. 진수성창, 술상이나 뚝딱 나와라. 아니, 소원 세 개를 빌 수가 있는데, 아무리 부인하고 말다툼을 해서 화가 나기로 써니, 그 세 가지 소원 중에서 하나를 벌써 써버린 거예요. 진수성창, 술상이나 한 판 떡하니 뚝딱 나오거라 하고 소원을 빌었더니, 눈앞에 짠 하고, 아주 화려한 술상이 짠 하고 펼쳐진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하고 이제 막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마누라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인간아, 인간아. 평생에 세 번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네 술 먹는데 술상 한 판에다가, 술 한 상에다가 그 소원을 빼냐 이놈아 하면서, 이 부인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에라이 이 인간아 하면서 복주머니를 연 뒤에, 네 그 술잔이 네 콧등에나 붙어라 하고, 냅다 고함을 지어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그 술잔이, 그 첫 번째 나무꾼의 콧등에, 술잔이 떡 하고 붙어버렸대요. 세상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사람 콧등에다가 술잔이 붙어버려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더더구나 세 가지 소원 중에서, 또 그렇게 앞값게 소원 하나를 날려버린 거예요. 술잔이 콧등에 붙어버린 첫 번째 나무꾼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막 숨이 캑캑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복주머니를 다시 연 뒤에, 콧등에 붙어있는 술잔아, 똑 떨어자라 해가지고, 세 번째 소원을 빌었더니, 콧등에서 술잔이 뚝 하고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이없이 소원 세 가지를 다 써버리고 말았다. 첫 번째 소원은, 남편이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너무나 술 한 잔 마시고 싶은 그런 생각에, 아주 진수성찬, 맛있는 술판 한 상 똑딱 나와라, 라고 해서, 소원 하나를 써버렸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예라의 인간아 하면서, 그 술잔이, 남편, 콧등에다 딱 하고 붙어라라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소원을 빌어버렸고, 그리고, 그 술잔이 콧등에 딱 하고 붙어서, 순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마지막 그 아까운 소원을, 콧등에 붙어있는 술잔아, 똑 하고 떨어져라 하는 바람에, 정말 어이없이, 정말 어이없이,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소원을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소원을 들어주는 복주머니를 받은, 두 번째 나무꾼, 이 두 번째 나무꾼이,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부인을 부른 거예요. 부인을 불러가지고, 여보, 여보, 내가 이렇쿵, 저렇쿵, 이러니, 저러니 해서, 소원 세 가지를 들어준다는, 이 복주머니를 받아왔어. 우리가 이걸 어디다 쓸까? 무엇을 쓸까? 어떤 소원을 빌까? 부인이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여보, 일단, 당장 우리가 급한 건 없으니까, 고의고의 잘 모시고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써먹읍시다. 그 명심보감에도 나오지만, 또 우리 옛 성년들이 말씀하셨지만, 갑작스럽게 얻은 복을 함부로 낭비하면, 갑작스럽게 얻게 된 행운을 갑자기 탕진을 하게 되면, 오히려 큰 화가 닥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잠깐 우리가 이따 잘 보관하고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소원을 빌면 어떻겠습니까? 부인이 너무나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 두 번째 나무꾼은, 이 이제 그 복주머니를 어디 집안에, 장롱 안에다가 잘 모셔놓고, 하던 일에 열심히 충실하게 일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 마음속으로,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어차피 정말 필요할 때, 복주머니 열고 소원을 빌면 되니까, 일단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더니,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일이 술술술술 풀려나가면서,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그 복주머니를 열어서, 소원을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고, 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복주머니를 얻었는데, 첫 번째 나무꾼은, 그렇게 부인하고, 티격태격 싸우면서, 서로가 서로, 욕망과 어리석음, 그 성냄과 분노와, 그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에 빠져서, 정말 어이없게, 그 복주머니에, 그런 크나큰 그런 행운을 날려버리고, 또 두 번째 나무꾼은, 얼마든지 복주머니를 쓸 수가 있었지만, 정말 필요할 때 쓰자는 마음으로, 복을 아끼고, 복을 아끼면서, 결국에는 복주머니를 열고, 소원을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행복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별난 얘기다, 참 웃은 이야기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미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였어요. 미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에서, 역대로, 역대로, 큰 복권의 단첨이 돼서,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은, 어마어마한 돈을 얻은, 복권 단첨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놀랍게도, 놀랍게도, 10명 중에, 7, 8명이, 지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더라. 처음에 정말, 걷잡을 수도 없이, 큰, 엄청난 금액의 당첨이 되었지만, 그때 흥청만청 돈을 쓰면서, 쾌락과 활락에 빠지거나,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오히려 복권이 단첨되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불우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아유, 스님, 그래도 복권의 단첨이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복권의 단첨이 됐냐, 안 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때, 내 복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그때, 내게 주어진 그 행운을, 어떻게 마음을 잘 썼느냐, 지혜롭게 잘 썼느냐,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참으로 묘하고 묘하고, 참으로 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내게 주어진 복을, 지금 이 순간, 항상 만족스럽고,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어떤 복과 행운을, 아낄 줄 알고, 지혜롭게 마음을, 잘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적부터, 우리 큰 스님들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죠.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중생은 저마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저마다 다 자기의 타고난 업의 인연들이 있어서, 그 자기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의 인연대로, 다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복의 그릇대로, 복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그 마가스님이라고 아시죠? 마가스님, 우리 한국의 불자님들, 절에 다니시는 불자님들 중에서, 마가스님이라는, 그런 스님의, 이제 법명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도, 아주, 그런 국민들의, 힐링 멘토다라고 해서, 굉장히 친숙한, 그런 이제,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마가스님이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가스님께서, 저한테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전에, 마가스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스님께서, 머리 깎고 출가하기 전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너무나 이 삶에,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방황하고 방황하다가, 이제 자살까지 시도하셨대요. 자살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시도를 하셨는데, 그러다가 정말, 과거 전생 한 가닥 착한 성근이 있었는지,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게 돼서,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 나아가면서, 이 마음에, 씻을 수 없었던, 크나큰 상처, 이 마음에 큰 상처가, 이렇게 치유되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이제 상처는,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이 마음의 그 큰 상처, 고통은, 이렇게 내려놓게 되었는데,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일들이 있더래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마음은 많이 편안해지셨는데, 무언가 활동을 하다 보면, 자꾸 장애가 생기고, 자꾸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어떤 활동을 진행해도, 자꾸 어그러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일을 하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뭐가 자꾸 막힘이 생기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다가, 내가 과거 전생에 업보가 많은가 보다,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자꾸 일이 어그러질까, 내가 복이 없고, 전생에 내가 공덕을 많이 딱지를 못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딱 드시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가스님이, 자꾸 이제 주변에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자꾸 애를 쓰셨대요. 그래서, 통장 잔고가 비어 있어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주변에 좋은 곳에 이제 후원을 하시고, 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이렇게 또 도움의 손길도 내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전국을 다니면서, 이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을, 사람들한테 널리 전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이제 꾸준히 꾸준히, 복을 닦는 마음으로, 선업을 닦는 마음으로,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자꾸자꾸 닦아 나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조금씩 일이 이렇게 풀려나가는 게 느껴지더래요. 이렇게 일이 풀려나가는 게 느껴지면서, 이게 이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옛적의 그 큰 씬들 말씀이 틀린 게 없구나. 내 공덕은 내가 닦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한국 불교에서도, 많은 불자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국민 힐링 멘토가, 지금 딱 하고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 나도 젊었을 때에는, 마가스님께서, 나도 젊었을 때에는,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지가 않고, 막힘이 많았다. 하지만, 내가, 내 업이, 내 복의 그릇이, 작다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좀 업보가 두껍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자꾸자꾸 좋은 일을 하려고, 복을 지으려고 노력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일이 잘 풀리고, 내 주변의 일들이 점점 편안해지는 걸, 느끼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님, 너무나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가슴에, 마가스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되새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BTN, 불교TV의, 명법사 스님이신, 동훈 스님, 다음생 이야기, 우리 동훈 스님, 동훈 큰 스님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 동훈 스님께서, 또, 직접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동훈 스님께서, 젊었을 적에, 열심히 이제, 참선 수행을 하시다가, 이런저런 이제, 여러가지 인연들이 엮이셔가지고, 저 서울, 서울 시내에, 옛날부터 있었던, 그 작은 절터가 있었답니다. 작은 절터가 있었는데, 그 절에다가, 이제, 큰 포교당, 큰 절 건물을, 짓기로 이제,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다 부처님 도량을, 새롭게 이렇게, 불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으셨는데, 그때가 IMF 시절이었어요. IMF, 우리, 우리 참, 우리, 현대 한국사의, 이제, 크나큰 어떤, 고통이 있었던 시기였죠. 그때 IMF 시기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부처님 도량을 불사하나, 이 서울 한복판에, 어떻게 해야, 지금 시기에, 부처님 도량을 불사하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믿을 건 기도밖에 없다, 믿을 건 기도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저 계룡산, 계룡산의, 중악단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백일 기도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백일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 백일 기도하면서도,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많으셨대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다 기도하는 데 일어나는 마장들이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고비다,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그런 일들에 휩살리지 않고, 오로지 간절하게, 이 불사 공덕이 잘 이루어지도록, 백일 기도를 하셨는데, 마지막 백일, 마지막 날에, 백일 기도를 이제 마치고, 꿈을 꾸셨대요. 꿈을 꾸셨는데, 눈앞에, 생생하게, 큰 석탑이 딱 서있더래요. 석탑, 큰 석탑, 돌로 만든 탑이, 딱 하니 서있는데, 꿈에서 부처님의 그, 웅장한 부처님의 탑이, 꿈에서 딱 보이는 거는, 아주 좋은 꿈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탑의 끝머리, 탑의 가장 위에 끝머리에, 그 탑의 꼭대기가, 살짝 꺾여 있더래요. 살짝 이렇게, 살짝 밑으로 이렇게 숙여서, 꺾여 있더래요.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좋은 탑이었는데, 마지막에 살짝 꺾여 있는 거예요. 딱 깨고 나서, 뭔가 지피시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동훈 군수님이, 동훈수님께서 이제, 아, 내가 백일 기도 한 번만 더 하면, 꿈에서 본 그, 구부러진 그 탑의 꼭대기가, 딱 설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시더래요. 아, 내가 백일 기도 한 번만 더 하면, 그 탑의 끝머리가, 딱 바로 설 텐데, 하셨지만, 뭐, 이러저러한 일들이 엮여서, 이제 더 이상 서울을, 서울에 있는 그, 사찰을 비워줄 수가 없는 상황이셨나 봐요. 어쨌거나, 목표로 한 백일 기도는 마치시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불사를 딱 하고, 시작을 하셨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정말, 와, 신기하다. 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일들이, 척척척척척척, 하고, 일들이 펼쳐지면서, 그게 불사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 불사가, 이렇게 이제, 원만하게 시작이 되셨지만, 되셨지만, 근데 알게 모르게 그 속에서, 또 고생을 좀 많이 하셨대요. 알게 모르게 이제 또 고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고생한 그게, 그 꿈에서 봤던 탑의 끝이, 살짝 끝머리가 숙여져 있는 거, 아마 그거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 IMF 힘든 시기에, 기적과 같고, 신비롭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정말 수많은 분들의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힘들게, 힘들게 저를 딱, 완공하기는 했는데, 스님께서, 13kg가 빠지셨대요. 13kg가. 몸무게가 13kg가 뚝 살이 빠지셨는데,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주변에서, 스님 저러다 죽는다. 우리 스님 저러다가 쓰러져서 죽는다. 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대요. 절은 딱 해놨는데, 그래서 스님께서, 스님께서, 깊이 깊이, 신중히 신중히, 고민하고 고민하신 뒤에, 고민하고 고민하신 뒤에, 그 만들어 놓은 절을, 재단 법인으로 등록을 딱 해놓고, 스님께서는 아무런 미련 없이, 아무런 미련 없이, 툭툭 털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 절을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어디 조용한 사찰에,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몸, 요양에 신경을 쓰시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이렇게 이제, 건강관리를 하고 계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아, 그 탑의 끝이, 끝머리가 이렇게 숙여있는 게, 아, 내가 복이 한 끗 부족했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시더래요. 그 탑, 그 잘 만들어 놓은 탑의, 탑 마지막 꼭대기가 살짝 구부러진, 그 한 끗이 살짝 구부러진 게, 아, 내 복의 그릇이 한 끗 부족했나 보구나, 그러면서 여러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러면서, 동훈 스님께서, 아, 복이라는 게 뭘까? 팔자라는 게 뭘까? 정말 사람은 태어날 때, 이 타고난 그릇이라는 게 과연 있는 것인가? 이런 진지한 의문이 드시면서, 그때, 주역이랑, 주역, 주역 공부랑, 명리, 이렇게 사주팔자 명리 공부를, 그때 좀 기피하셨대요. 이렇게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깊이 공부를 하면서, 견문을 넓히시고 난 뒤에, 동훈 스님께서 딱 얻으신 결론이, 사람 사람마다 타고나는 복의 그릇은, 있을지 모르나,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공덕을 닦으며, 얼마든지 내 운명을, 내 팔자를 바꿀 수가 있다. 내 공덕의 그릇을 넓힐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딱 얻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비록 마지막에 불사를 완성하고 나서, 마지막에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그 불사한 철을 내려놓고 나오시기는 했지만, 그때 100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힘과, 그 에너지와, 그 가피 덕분에, 그 힘들었던 IMF 시절에 정말, 야, 정말 신비롭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인연들의 도움을 통해가지고, 그 절을 완공할 수 있었다. 분명히 가피를 체험했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훈 스님께서, 얼마 전에, 대구 삼보사, 동훈 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시는, 대구 삼보사에서, 부처님 진신살이, 9층 서탑을 딱 봉환, 불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삼보사의 집자 찾아뵙고, 스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동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탑이, 그때, 내가, 100일 기도하면서, 100일 기도를 마치던 마지막 날 밤에, 꿈을 꿀 때, 그 꿈에서 보았던 그 석탑, 그 돌로 만든 석탑을 꿈에서 보고 난 뒤에, 마음속으로, 언젠가 내가 그 꿈에서 봤던 석탑을, 내가 한번, 내가 불사를 하겠다, 그 석탑을 내가 한번 모시겠다, 라고 숙제처럼,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나의 2번생, 마지막 불사일 수도 있는, 이 부처님 진신살이, 9층 석탑을, 이제 봉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100일 기도하면서, 꿈에서 보았던 그 석탑에, 그런 어떤 숙제, 어떤 마음의 결심을, 그 숙제를 이제 다 마친 느낌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훈스님께서도, 이와 같이, 아, 운명이란 뭘까? 팔자란 뭘까? 정말 사람은, 타고난 저마다, 자신만의 복의 그릇이, 정말 있는 것일까? 이런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주역도 연구하시고, 명리학도 연구하시고, 그러면서, 깊이 연구하신 뒤에, 얻으신 결론이, 그래, 부처님 법을 잘 닦으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훈스님께서도, 꾸준히 꾸준히, 팔만대장경, 부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널리 부처님 법 전하시려고, 애쓰시고, 애쓰시면서, 지금은 이렇게, 우리 불교TV, BTN을 대표하시는, 명법사스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이와 같이, 훌륭한 부처님 법을, 전국에 널리, 펼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동훈스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부처님 법이야말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구나. 그리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도 늘 말씀하셨고, 역대 큰스님들께서도, 한결같이 말씀하셨지만, 항상 이,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곰덕을 쌓는, 이 복 짓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게 주어진, 내 복의 그릇을, 넓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선배 스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이 선배 스님께서, 행자 생활에, 행자 생활을, 1년 넘게, 하고 난 뒤에, 이제, 개를 받고, 정식으로 스님이 돼가지고, 큰스님을 찾아갔대. 큰스님을 이렇게 찾아가서, 어느 큰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삼배를 올리고, 스님, 제가 이제 갓, 갓 이제, 제가, 이제, 개를 받고,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수행을 잘할까요, 스님, 좋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큰스님께서, 복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예, 예, 했는데, 생각할수록, 아니, 왜, 어떻게 해야 수행을 잘할까요, 했는데, 왜 복 지으라는 말만 하지? 그러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면서, 스님, 제가 이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려는데, 좋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지금 너는 개받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초심 때, 복을 지어라,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대중들에게 복을 많이 짓고, 이 마음에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선배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용기를 내서 여쭤봤대요. 아, 스님, 아니, 지혜를 닦아라, 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해야 수행이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수행할까요, 하면,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지, 아니, 제가 무슨, 무슨, 절에 다니는 보살도 아니고, 복 지어라, 복 지어라라는 말만 하십니까, 했더니, 큰스님께서, 야, 복이 있어야 수행을 한다, 라고 한마디로 딱 하시더래요. 복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다. 너, 복 없으면 수행도 못한다. 그때 뭔가, 딱 가슴에 뭐가 딱 와닿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야, 복이 있어야 수행도 한다. 그런데 이 선배 스님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온갖, 온갖, 이런저런 선전수전 다 겪고, 이런저런 선전수전 다 겪고, 주변에 온갖 일들을 다 보고 들은 뒤에, 이 선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복을 지어야 된다. 복 지어야 된다. 복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수행도, 복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고, 지혜를 닦을 수 있다. 이제 그 큰 스님의 말씀이, 딱 가슴에 절절하게 와닿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경전, 아함경 초기 경전에서조차도,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복 짓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며, 바로 나, 여래, 나인이라, 부처인 나, 나인이라, 부처인 내가 가장 세상에서 복 짓기를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는 대중들에게, 힘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복력이다. 복의 힘이다. 부처인 나 또한, 복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마왕을 항복시키고, 성도, 도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아주 소중한 말씀이, 아함경에 나옵니다. 우리 불교의 목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의 목표는 지혜고, 깨달음이고,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부라는 것, 이게 바로 불교의 목표입니다. 단,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완성해서, 모든 중생 성부라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 복이 있어야 된다. 라고, 우리 선지식들께서, 강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부처님의 법을 닦아 나아가면서, 늘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을 짓되, 지혜롭게 복을 지어야 된다. 지혜롭게 복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한, 올바른 견해가 없는 사람들이, 복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엉터리 짓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엉터리 짓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복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린다거나, 복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방생을 한답시고, 방생을 한답시고, 민물에서 살아야 되는, 자라나 거북이를, 이제 바다에다가 그냥 방생을 해버린다거나, 그리고 또 방생을 해서 복을 짓겠다 해놓고, 우리나라에서 금지되어져 있는 어종을, 풀어줘서 방생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어리석은 거에 속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숙명론에 빠지고, 이상한 그런 점술 같은, 이상한 것들에 빠져가지고, 그것의 마음을 의지하면서, 정작 자신의 복과 선옥과 공덕을 닦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그 뭐 마가스님이라든가, 동훈스님 같은, 이런 스스로 복을 짓고, 공덕을 닦아서 운명을 바꾸신, 그런 이제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절대 무언가 밖에 의지해서, 무언가 밖에 의지하고, 밖에 있는 어떤 비법이나 비방이나, 이상한 그런 술법을 통해가지고, 자신의 운명이나 팔자를 바꾸신 분들은 없습니다. 오로지,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을, 대세기고,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에 입각해서, 올바른 복을 짓고, 올바른 선업을 짓고, 올바른 공덕을 닦아서,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나가셨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 내 운명을 바꾸는 법 세 가지, 첫째,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서,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간절하게,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참회하고, 업장을 소멸해라. 두 번째, 기도하면서, 항상 복을 지어야 된다. 항상 몸으로 복을 짓고, 마음으로 복을 짓고,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복을 짓도록 노력해야 된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 마음을 잘 쓰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고, 제일 어려우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따갑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올바른, 그런 말씀을, 항상 가슴에 되새기고, 늘 연불하고, 기도하고, 늘 복을 짓도록 노력하고, 늘 이 마음을 잘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 우리의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무안행복 광우스님입니다. 오래전에 소나무에서 방송되었던, 화제의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혹시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소나무에서 제가 소개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어느 젊은 청년이, 한 달에 여러 번, 일주일에 거의 대여섯 번을, 항상 가위에 눌리고, 항상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지장보살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큰 가피를 받았던, 그런 젊은 청년 불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지장기도를 하고 있는, 청년 불자입니다. 제가 광우스님을 알기 전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허약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인연으로, 2013년에 광우스님을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스님 법문을 듣는 순간, 아, 부처님 가르침을, 일이 쉽고 즐겁게 배울 수가 있구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마음에 확하고 와닿으신 분은, 지장보살님입니다. 제가 지장보살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지장보살님께서, 지옥까지 직접 가셔서,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모습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광우스님을 만나고, 6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남부럽지 않게, 평온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불교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발전입니다. 기도를 너무 욕심을 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일단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시작은 작을지 몰라도, 기도의 맛을 보시며, 엄청난 힘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 청년불자의 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저한테 또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소중한 편지의 내용을, 들려드리고자 하니,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면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되었네요. 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스님이 소개해 줬다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더군요. 저의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 기뻐서, 또 아들이 힘든 여정을, 기도로 잘 이겨내서, 고맙고 감사함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스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집에만 있고 나가지도 않고, 반낮이 바뀌어 낮에 자고, 일상생활이 뒤죽박죽이었지요. 벼랑간 아버지를 잃고, 서로가 힘든 시기이기에, 그냥 엄마로서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가슴아리하며, 아들이 자는 방에 삼배를 하면서, 속으로 되뇌이기를, 언젠가는 툭툭 털고 일어나,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하며, 달하니 기도를 앉으나 서나, 잠잘 때도 외우고, 그러면서 저 자신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아들이 인터넷에, 청년회를 찾아서, 본인 스스로 절에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가 광우스님의 인연으로, 저희 아들이 제대로, 신행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교를 만나기 전에, 아들은 남 앞에 잘 서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불안해하고, 늘 죽고 싶다, 우울하다, 무섭다 말하면서, 매사에 자신이 없었어요. 잠을 자다가, 아들의 가위 눌리는 소리에 놀라,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래, 부처님 백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나 자신을 위로하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니, 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아들이 불안해하지도 않고, 우울해하지도 않고, 밝고, 명랑하고, 또 당당하고, 죽고 싶다는 말 대신, 지금은 행복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광우스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 아들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스님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와 아들은 모자이기 전에 든든한 저의 도반이랍니다. 도반 같은 아들이 있어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명예복, 재물복 같은 가피도 있겠지만, 그런 가피보다도 더욱 큰 가피를 입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바람이 있다면, 부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불법을 널리 포교할 수 있는 모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아들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눈에 힘이 없고 자신도 없어 보이는 눈빛이었는데, 아들이 기도하고 나서는 순간적으로 아들의 눈이 부처님 눈처럼 보이더라고요. 아, 지금 우리 아들의 눈빛이 부처님 눈빛인데, 그때는 왜 아들의 그 눈빛이 그렇게 불안하고 흐리멍텅해 보였을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광호스님께 삼배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광호스님 말대로 꾸준히 열심히 기도하며 가피를 입고, 주변 분들에게도 진실되게 꾸준히 기도하며 좋은 일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님,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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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어머님 이렇게 소중한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불자님께서 저한테 편지 내용 중에 광우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광우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온전히 우리 보살님의 자제분께서 우리 보살님의 아들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열심히 복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얻은 공덕의 힘이지 저는 아무런 힘이 되어주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보살님의 아들님이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았고 이와 같이 자신의 운명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는 그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환희심이 나고 오히려 더 큰 신심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변에 소나무를 통해서 인기를 많이 얻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라 항상 복을 지어라 그리고 평소에 마음을 잘 써라 아마 소나무를 오랫동안 보고 오랫동안 소나무를 경청해 주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이미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저의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깊숙이 머릿속에 다 각인이 되었을 겁니다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마음을 잘 사용하여라 이 세 가지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마세요 아무리 스님을 찾아와도 본인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절에 찾아와도 본인이 스스로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배워도 궁극적으로 자신이 직접 마음을 닦고 마음을 수행하고 마음을 공부해야 됩니다 결론은 행복도 불행도 결국은 자신의 몫입니다 자신의 책임입니다 자신의 의무입니다 편지 내용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아들이 맨날 눈빛이 흐리멍텅해지고 낮과 밤이 바뀌고 평소에 모든 일에 자신이 없고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이 보살님의 편지 내용에서 이야기했죠 항상 매일 아들을 향해서 아들이 자고 있는 방을 향해서 삼배를 올렸다 너와 나의 인연은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결국 내가 맺어놓은 업보의 인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업연이라고 하죠 부모 자식지간에 부부지간에 혹은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이 결국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겠죠 어머님께서는 평소에 절을 열심히 다니고 스님들의 법문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셨던 것 같아요 아들을 향해서 짜증내거나 아들을 욕하기보다는 아들이 자고 있는 방에서 절 3배를 올리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들을 향해서 추건을 하고 매일매일 다라니 기도를 외우면서 앉으나 서나 잠이 들어서도 항상 다라니 기도를 외우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절에 가서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복을 지으려고 애쓰고 애쓰고 그렇게 축적되었던 나의 복과 선옥과 공덕과 기도의 힘이 아들을 바꿔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불교에 관심 없었던 아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의 직접 인터넷에서 청년회를 검색하고 청년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연히 광우스님을 또 만나게 되고 또 광우스님의 차 한잔 하자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라 연불을 열심히 해라 라고 권하였을 때 스스로 기도하고 연불하고 복도 지으면서 스님들 법문에 가까이 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거 이거는 어머니의 믿음의 힘이었고 또 우리의 아들 분의 성근의 힘이었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광우스님에게 찾아와서 광우스님과 상담을 받아도 운명이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기도해라 연불해라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꾸준히 열심히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꾸준히 열심히 기도해서 불보살의 가피를 확연하게 증득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몫입니다 밖으로 다니지 마세요 누군가 사람의 의지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었던 업의 흐름이라고 보았을 때 내 나빴던 업의 흐름을 아름답고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수행의 힘입니다 수행하세요 제가 평소에 불자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만남은 결국 인연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이 거대한 인연법에도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식, 옆으로는 형제, 자매나 평소에 자주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부부관계 이게 가장 강력한 업의 인연끼리 만난 겁니다 부모님이나 자식, 부부관계, 형제, 자매나 친구들 평소에 내가 살아오면서 나와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내가 전생에 박복하게 살았나 스스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내 어렸을 때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나의 부부관계는 어떠한가 나의 형제, 자매나 나의 친구들이나 생활 속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좋은 인연도 있을 것이고 좋지 못한 씁쓸한 인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놀랍게도 그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결국 자기가 지은 거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스님 전생에 기억도 안 나는데 기억도 나지 않은 내 업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까 기억이 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해서 허공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내가 기억을 하든 기억을 하지 못하든 거대한 유네의 삶 속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유네의 삶과 유네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대로 그대로 내가 만나는 겁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결국은 내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숙제를, 그 빚을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들을 잘 풀어나가는 것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가슴 쓰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게 바로 자녀 때문이라고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왼수가 자식으로 태어난답니다 오죽하면 그런 소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힘들고 괴롭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큰 숙제가 있었나 보구나 큰 빚이 있었나 보구나 이번 생에 내가 그걸 갖고 있나 보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치잔보살 수행으로 녹여내야 됩니다 자녀가 여러분들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만든다면 아 내 배로 낳은 내 자식이 전생에 나와 숙제가 있어서 내 아이로 태어났나 보구나 이번 생에 내가 잘 풀어야 되겠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치잔보살 수행의 힘으로 잘 녹여내야 됩니다 세상은 이 세상 일은 정말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의 흐름 속에서 나와 만나는 인연 하나하나가 좋은 인연이었는지 나쁜 인연이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처음 자식을 낳았을 때 부모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자식이 다 크고 자식들이 다 큰 자식들이 속을 썩였을 때 부모님들은 가장 쓰라린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조차도 결국 내가 만든 나의 어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 새끼라서 확 땅에다 파묻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에다 확 던져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이번 생에 만나는 인연이 내가 기억할 수 없지만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 내가 뿌렸던 씨앗의 인연들이라면 이번 생에 내가 또 어떻게 닦아나가냐에 따라서 나의 다음 생이 나의 미래 생에 또 다른 그 인연의 흐름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결론은 닦아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이 빚을 잘 풀고 이 빚을 이 숙제를 잘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 숙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큰 의지처가 바로 불교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지도하세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도저히 일이 풀리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복을 지을 때입니다 그때가 마음 수행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우고 답답한 바로 그 시절이 마음 공부해라 수행하라라는 내 내면의 신호인 것입니다 세상은 본래 고통이다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결국 이 마음 수행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펼쳐진 모든 인연들이 허공에서 뚝 떨어진 원인 없이 일어난 결과물이 아니라 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꿰뚫어볼 때 여러분들 내면에서 그래 이번 생에 수행하면서 이번 생에는 내가 한번 잘 닦아보자 라는 내면의 확고한 수행의 믿음이 꽃을 피우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의 아주 광팬이신 애청자인 어느 거사님께서 거사님께서 저에게 직접 해주신 그런 체연담입니다 이 거사님께서 지금 나이가 한 40대인 것 같아요 40대 많아야 아직 50이 안 되셨던 것 같은데 이 거사님이 이제 원래는 원래는 어려서부터 불교에 관심이 없었대요 젊어서부터 그다지 젊은 시절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또 점점 아 내가 좀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마음 수행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회생활하고 이런 저런 일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아주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거사님이 처음에는 감사기도를 많이 올렸대요 감사기도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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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감사기도를 많이 올렸고 또 실제로 그런 감사의 기도를 자꾸 올리면서 점점 정말 마음에서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이 존재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말 그런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막 자꾸 우러나오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수많은 그런 명상법 중에서도 감사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명상할 때 그런 감사한 그런 어떤 에너지 감사함의 마음을 일으키는 명상법이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 거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많이 올렸고 실제로 효과도 보고 실제로 마음도 많이 편안해졌대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연불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소나무를 보고 난 뒤부터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매일매일 매일매일 틈틈이 꾸준히 그렇게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매일매일 연불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몇 개월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연불기도를 올렸는데 연불수행을 했는데 이 거사님 말씀이 감사기도 그러니까 연불을 하기 전에 감사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감사기도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봤지만 굉장히 큰 효과를 봤지만 감사기도와 이 연불수행을 비교해 보면 이제 두 개 다 해보셨으니까 감사기도와 연불기도를 비교해 보면 연불수행이 훨씬 더 더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도 너무 편안해졌고 주변의 일들도 많이 편안해진 걸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효과 중에 하나가 인상이 변했대요 인상이 얼굴에 인상이 싹 변했댑니다 연불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그래서 연불수행을 꾸준히 몇 개월 동안 점점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머 너 인상이 변했다 얼굴이 엄청 좋아졌다 너 얼굴이 많이 맑아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개월 동안 연불수행을 하기 전에 자기 얼굴과 연불수행을 꾸준히 하고 난 뒤에 지금의 자기 얼굴을 이렇게 거울로 비춰보며 확연하게 자기가 느낄 정도로 스스로 느낄 정도로 얼굴이 많이 편안하고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눈도 눈가에 그 눈도 많이 부드러워진 걸 느낀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저도 주변에서 많이 체험을 했지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얼굴에 관상이 변합니다 점점 얼굴이 맑고 깨끗해지고 얼굴에 정말 관상이 변하게 된다 저도 우리 기도 많이 하신 그런 불자님들한테 이제 그런 자신의 얼굴이 점점 맑고 깨끗하게 변해가는 걸 실제로 느낀다 주변에서 다들 얼굴이 많이 부드러워졌다 얼굴이 편안해졌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기도하면서부터 정말 얼굴이 많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불자님들 이야기를 제가 자주자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님께서 이제 꾸준하게 연불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인상도 많이 변하게 됐고 여러분 인상이 변했다 관상이 변했다는 것은 내 업의 에너지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 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얼굴에 인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은 관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뜻이고 관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점점 내 업의 에너지가 점점 좋은 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나 관상 바꾸려고 나 좋은 관상으로 바꿔야지 해가지고 막 억지로 얼굴 고치고 뜯어 고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은 당장 얼굴을 바꾸고 고쳐도 시간이 지나면 고친 얼굴도 또 점점 안 좋게 변한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편안하고 내 마음을 잘 닦고 그리고 내 마음을 잘 공부해 나아간다면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너 인상이 많이 변했다 너 관상이 많이 변했다 더 좋아진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거사님이 이제 꾸준하게 연불하고 연불하면서 그래서 우리 소나무에서 항상 이야기 해드리는 대로 늘 복과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업하면서 좀 빚이 많지만 빚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현평껏 자기 현평껏 주변에 이웃들에게 널리 베풀고 보시하고 또 여러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보시와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자기가 좀 힘든 상황에서 빚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복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닦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보시하고 그렇게 시설 같은 데 가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마음이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그렇게 내면에서 막 우러나오는 그런 속구치는 기쁨이 속구치는 그런 아주 그런 좋은 긍정적인 감정이 든다고 합니다 이 거사님이 참 대단하신 게 뭐냐면 매일매일 연불하고 또 이제 주변에 보시하고 또 공덕을 지어 나가면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추구는 하지 않는답니다 오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 사실 절에 다니시는 수많은 불자님들이 계시지만 절에 다니는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나 잘되고 우리 가족 잘되고 내가 일이 술술 풀리게 해주세요 나와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 나의 것이라는 좀 집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 거사님께서는 꾸준히 꾸준히 그렇게 연불하고 그렇게 복을 짓고 그렇게 공덕을 닦아 나아가면서도 나 잘되게 해주세요 저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추구는 올리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어떻게 일반 머리 기른 제가 불자가 어떻게 이런 거룩한 마음을 낼 수 있을까 깜짝 놀랐는데 그 거사님은 연불하고 복을 질 때마다 항상 마음으로 발언하기를 제가 연불을 한 공덕이 있거나 제가 지금 복을 지은 공덕이 있다면 이 모든 공덕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중생들에게 다 회양하겠습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항상 추건을 올리고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면서 아휴 거사님은 전생에도 수행자였을 거다 그렇지 않고선 이번 생에 그런 거룩한 마음을 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지은 공덕을 하나도 남김없이 일체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다 내가 회양하겠다 베풀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킨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시다 라고 그렇게 제가 덕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사님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추건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딱 한 번 정말 간절하게 연불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불보살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예전에 몸이 몸살 심한 감기 몸살을 걸린 것처럼 몸이 너무나 아프더래요 그냥 이불 위에 쓰러져가지고 도저히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온몸의 근육통과 온몸의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불자들을 의지할 게 뭐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죠 부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보살님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간절하게 연불하고 연불하고 간절하게 연불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부처님 보살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보살님 도와주세요 라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연불을 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보살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연불하다가 이렇게 지쳐서 잠이 들었대요 몸이 너무 아프고 아픈 가운데 부처님 도와주세요 연불하다가 이렇게 탈진하듯이 잠이 들었는데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그 생생한 꿈 속에서 눈앞에 부처님 불상이 보이더래요 불상 불상이 보이는데 그때 옆에 어떤 사람이 쓱 나타나더니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불상 앞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옆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불상 앞에 이렇게 데려오더니 자 여기 불상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인사 올려라 절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부처님한테 절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 눈앞에 보이는 큰 불상 앞에서 부처님께 이렇게 정성스럽게 삼배를 올렸대요 정성스럽게 이렇게 절을 올리고 인사를 드리고 난 뒤에 꿈에서 탔겠는데 몸이 아주 상쾌하고 가볍고 그 꿈꾸기 전에 그렇게 몸이 욱신욱신 몸이 아팠는데 그 아픈 게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더라 합니다 순간 아 이게 가피구나 부처님께서 항상 은은하게 우리 중생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시는구나 라면서 마음으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피에 대한 그런 확신이 더욱 깊어지고 불심이 더욱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이 지금도 열심히 봉사활동 하시고 주변에 좋은 보시 나눔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연불수행하면서 그렇게 아주 신행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정말 모범되는 그런 불자님 그분의 직접 체험하신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바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실 때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마지막에는 기도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게 했습니다 모든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항상 사홍서원으로 기도의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개인적인 소원을 빌더라도 모든 중생이 행복하여지다 모든 중생이 성불하여지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의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저 성불의 경지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부처님을 향해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그런 젊은 후배 스님이 있어요 후배 스님이 이제는 이제 한 30대 중반 정도 됐겠네요 그 스님을 그 후배 스님을 처음 봤을 때가 그 스님이 20대 20대에 그 스님이 동국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처음 봤던 그런 아끼는 그런 젊은 후배 스님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그런 후배 스님이에요 이 스님께 또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 후배 스님이 이 스님이 20대 젊은 나이에 출가를 했어요 20대 젊은 나이에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기 전에 그 젊은 나이에 불교에 몇 년 동안 푹 빠져가지고 출가하기 전에 이렇게 불교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푹 빠져서 불교 공부, 신행 생활을 좀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출가하기 전에 출가하기 전에 법화경을 한 100번 정도 읽었대요 법화경을 야 대단하죠 묘범연화경, 법화경이 두껍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한 100번 정도를 읽었다 거의 한 100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법화경 100번 읽을 정도로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깊이 매료가 돼가지고 신행 생활을 하다가 그 20대 젊은 나이에 머리 깎고 출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머리 깎고 출가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정말 출가하고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이 자란 그런 외동 아들이기 때문에 외동 아들이라서 부모님의 출가를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출가를 절대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출가를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좀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여러분 이 인연법을 어떻게 막겠어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고타마 시따르타 시따르타 왕자였을 때 그렇게 출가하고 싶었는데 아버지였던 슈토다나 왕 한문으로는 정반왕이라고 하죠 아버지 전반왕이 그렇게 출가를 못하게 붙들고 막고 붙들고 막았지만 결국은 시따르타 왕자가 출가를 하고 결국은 이제 위대한 그런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이 인연법이라는 거는 막을 수가 없죠 이 세상의 존재 자체가 2년 따라 일어나고 2년 따라 사라지는 건데 그래서 이 스님이 결국 이제 야밤도주 하듯이 이제 집을 나와서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머리 깎고 출가를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출가를 반대했던 그 아들이 그토록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이제 출가를 했다라는 소식을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다 그게 이제 소식이 다 끊겼잖아요 그러다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딱 들으셨는데 의외로 담담하시더래요 뭐 화를 내고 엄청 난리치실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그냥 담담하게 그냥 그렇게 음 머리 깎고 출가했구나 결국 출가했구나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더래요 희한하다 아버지가 마음을 비우셨나 아버지가 마음을 비우셨나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께 직접 들은 이야기가 또 기가 막혀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출가할 때 그 즈음에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출가했다는 것도 모르고 이제 집에서 아버지께서 지내고 계시는데 3일 연속 3일 동안 연속해서 아주 생생한 꿈을 3일 동안 연속해서 3번을 꾸셨대요 어떤 꿈을 꾸셨냐면 아버지 말씀이 첫째 날 첫째 날 꿈에 어느 노스님이 나타나셨대요 노스님 노스님이 나타나셔서 가스레인지 위에다 가스레인지 위에다 동그란 냄비 동글동글한 냄비 냄비 3개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3개 냄비 3개를 올려놓고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잘 기억해 두세요 냄비 동그란 냄비 3개를 올려놓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고 노스님이 이야기하시더래요 잠에서 이렇게 깼대요 너무 생생해서 이거 좀 뭔 꿈이야 무슨 꿈인가 그 다음 날 둘째 날에 또 꿈을 꾸셨는데 노스님이 또 나타나셨대요 노스님이 나타나셔서 똑같은 동그란 냄비 3개에다가 물을 올려놓고 물을 팔팔 끓이시더래요 라면을 끓여드시려고 했는지 국수를 끓여드시려고 했는지 냄비 동그란 냄비 3개에다 물을 넣고 그걸 팔팔 이제 끓으면서 노스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이제 때가 되었다 잠에서 이렇게 닦겠대요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되었다 무슨 때가 됐지 때밀 때가 됐다는 건가 목욕탕가라는 뜻인가 이건 제가 농담을 한 말이에요 무슨 뜻이지 그리고 세 번째 3일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꿈을 꿨는데 아주 생생하게 꿈속에서 그 아들이 그러니까 그 출가한 이제 제 후배스님 아들이 소 있죠 큰 소 큰 소를 타고 아들이 큰 소를 타고 담벼락을 와르르르르 무너뜨리면서 담벼락을 소를 타고 담벼락을 무너뜨리면서 밖으로 확 나가더래요 담벼락을 무너뜨리면서 소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데 순간 하늘 위에 있는 수많은 하늘의 신들과 지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기뻐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더래요 사방에서 하늘에 있는 신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기쁨의 고함을 지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러면서 아들은 소를 타고 담벼락을 무너뜨리면서 마치 무소의 뿔이 혼자서 가는 것처럼 막 길을 가더래요 잠에서 딱 깼대요 아 이게 무슨 꿈인가 이게 무슨 꿈인가 이 3일 동안 무슨 꿈인가 하다가 우연히 우연히 뭘 보셨냐면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 우리 PD님이 PD님이 영상에 이렇게 사진 하나 올려주실 거예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징하는 마크가 있어요 마크 그 마크를 우리는 불법 승 삼보를 상징한다 해서 삼보 마크 삼보륜 마크라고 불려오는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징하는 마크가 있거든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동그라미 안에 동그란 점 3개가 찍혀있는 거예요 불법승 삼보를 뜻하거든요 순간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여러분들 눈치 채셨죠 꿈에서 노스님이 나타나셔서 동그란 냄비 3개를 올려놨다고 했잖아요 그 동그란 그 냄비 3개를 올려놓은 위치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대한불교 조계종 삼보마크하고 똑같은 그 모습 그 위치대로 꿈에서 노스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그 동그란 냄비를 올려놓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첫째 날 말씀하시고 둘째 날은 물을 팔팔 끓이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아들이 소를 타고 불교에서 소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불교에서는 소를 깨달음에 상징하거든요 소를 타고 담벼락을 무너뜨리면서 저 막 길을 척척 저 먼 길을 떠나니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하늘의 신들과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기뻐하면서 덩실덩시 이제 춤을 추는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그 순간 아버지가 아 출가했구나 머리 깎고 출가했구나 라는 걸 그때 아버지가 꿈을 통해서 딱 그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미 이미 꿈에서 그걸 이제 느끼셨으니까 마음을 이렇게 비워놓고 이제 담담히 이제 마음을 비워놓고 아들이 이제 출가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으신 뒤에도 이미 마음으로 짐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러니 이렇게 이제 담담하게 이제 마음을 그렇게 이제 비우시고 받아들이셨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아들이 출가하는 걸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독실한 불자로서 이제 출가한 스님이 된 아들을 아주 아주 자랑스러워 하신대요 참 훈훈한 결말이죠 자 그래서 이 후배 스님이 오래전에 이제 행자 시절에 행자 시절에 경험했던 일이래요 행자 시절에 어디 어디 방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 어디 절에 절에 어디 그런 작은 방에서 사찰의 작은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무언가 한 방 중에 그냥 시커먼 꿈틀꿈틀거리는 어떤 뭔가 큰 덩어리가 가슴을 꽉 누르면서 온몸이 완전히 가위에 눌려버렸대요 이 스님이 완전히 가위에 딱 눌러버렸대요 그러니까 정신은 정신은 번쩍 떴는데 몸을 막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위 눌려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정신은 깨웠는데 몸을 막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공포심이 대단하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살아있는 무언가 어떤 덩어리가 막 온몸을 막 그냥 가슴을 막 내려누리고 있더래요 도저히 막 몸을 움직일 수가 없을 때 마음속으로 관세현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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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불을 하니까 이렇게 손을 좀 움직일 수가 있더래요 손을 그래서 관세현보살 연불하면서 손을 이렇게 모았대요 누운 상태예요 누운 상태에서 가위에 딱 눌려가지고 손을 천천히 양손을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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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누운 상태에서 가슴 앞에서 딱 합장을 했대요 누운 상태에서 가슴 앞에서 딱 합장을 했는데 양손을 모아서 합장하는 데까지 그냥 체감상 몸으로 느낀 시간이 한 10분은 걸린 것 같더래요 10분 동안 그 젖 먹던 그 힘까지 다 쏟아 부으면서 가슴 앞에서 이렇게 합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지게 그냥 가위에 심하게 이제 눌러버린 거죠 가슴 앞에서 딱 합장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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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님 하는 순간 뻥 하면서 가슴이 뻥하고 시원해지면서 그 시커먼 덩어리가 몸에서 완전히 뻥하고 튕겨져 나가는 걸 느끼면서 몸과 마음이 확 편안해지더래요 그러면서 눈앞에 환한 광명이 펼쳐지면서 그 빛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다 나타나셔서 자기를 이렇게 바라봐 이렇게 바라보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아 관세음보살님 그런 체험을 생생하게 하면서 이 후배스님도 원래 불심이 깊었지만 훨씬 더 불심이 깊어지고 정말 연불공덕이 있구나 정말 기도가피가 있구나 불보살님 가피가 정말 있구나 라는 걸 정말 뼈속까지 확실하게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지금도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연불하고 그렇게 경전을 독송하면서 지금도 아주 수행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잘생긴 후배스님이 하나 있습니다 글쓰님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참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제 뭐 스님이 저조차도 참 이렇게 환희심이 나요 그 눈앞에 펼쳐진 관세음보살님이 환한 광명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났었을 때 그게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힘들고 괴롭고 그 고난에 빠졌을 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 반드시 관세음보살님이 그 사람을 구해 주시리라 라는 그런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이런 부처님의 말씀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수많은 불제자들의 그런 가피 채연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어설프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간절하게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정성스럽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대로 좋다 싫다 즐겁다 슬프다 그런 마음도 다 비워놓고 오직 부처님을 믿고 한번 연불을 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 가피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또 제가 아끼는 또 다른 또 후배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들이 이제 30대인 스님인데 제가 또 아끼는 그런 아주 착한 아주 착한 좋은 후배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또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아주 착해요 참 제가 좋아하라는 스님인데 이 후배 스님이 이제 출가한 지 한 10년 됐나 머리 깎고 출간 지 한 10년 됐는데 나름 밖에서 명문대에 다닌 그런 인재예요 이제 머리도 똑똑하고 그리고 착하고 근데 이 스님이 이제 10년 동안 이제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뭔가 이제 좀 타성에 젖은 그런 어떤 버릇을 좀 깨고 그리고 좀 견문을 널리 넓히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외국에 미국에 있는 대학에 이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뭐 방송이니까 어느 대학인지 좀 대놓고 말하기는 뭐하고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미국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류대학교 하면 대충 뭐 떠오르는 대학교들이 있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손꼽히는 미국에 있는 인류대학교 게 아마 종교학 쪽으로 가겠죠 종교학 종교학을 이제 공부하고 불교를 좀 더 깊이 이제 세계 불교 속에서 견문을 넓히고자 이런 새로운 마음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다가 이제 뭐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준비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 최종 결과에 불합격을 했대요 뭐 일단 불합격을 했다라고 이제 자기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불합격하니까 뭐 기분이 좋지 않겠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준비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불합격인가 보다 합격을 못 했구나 어떡하지 다른 데라도 알아볼까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이렇게 이제 연불을 열심히 했대요 연불을 그분들 이제 저하고 대화 나누면서 스님 저도 이제부터 연불 수행을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후배 스님인데 연불을 계속 이제 마음을 비우고 연불을 하고 연불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연불을 했는데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그것도 마음으로 다 비웠대요 그냥 떨어졌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연불을 했는데 며칠 후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처음 꾸는 꿈이었는데 평소에 존경하던 저 베트남 출신 그리고 프랑스의 플럼 빌리지에 그런 거기서 활동하신 세계적인 큰 고승이었던 틴나탄 스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평소에 존경하던 틴나탄 스님이 꿈에서 딱 나타나셨대요 틴나탄 스님이 틴나탄 스님이 틱 하고 나타나셨대요 틴나탄 너무 무리수인데 하여튼 틴나탄 스님이 이렇게 이제 탁 하고 나타나셨는데 손에 황금 구슬을 이렇게 들고 계시대요 틴나탄 스님이 황금 구슬을 들고 계셨는데 그 황금 구슬을 그 스님에게 이렇게 전해주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줘가지고 틴나탄 스님이 황금 구슬을 주시는 걸 이 스님이 두 손으로 받아서 그 황금 구슬을 꿀꺽 삼켜먹었대요 꿀꺽 삼켰대요 황금 구슬을 꿀꺽 삼키면서 꿈에서 탔겠대요 야 딱 황금 구슬 큰 스님이 세계적인 큰 스님이 나타나셔서 황금 구슬을 줬는데 그걸 꿀꺽 삼키는 꿈을 꿨으니 보통 꿈이 아니잖아요 딱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로또 사야 되나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날 전화가 왔대요 받아보니까 신청을 했던 입학 신청을 했던 미국의 대학교에서 최종 결과 합격했으니까 입학할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그런 최종 합격 그 소식에 그 소식에 딱 연락이 온 거예요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붙은 거예요 그 중간의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스님조차 그냥 불합격이다 생각하고 마음을 그냥 비우고 연불하고 있었는데 그 틴나타 스님이 나타나셔서 황금 구슬을 주신 걸 그걸 이제 받아서 입에 꿀꺼 삼키는 그 꿈이 아 내가 그토록 원하던 그런 원하던 바가 성취되려는 그런 예지몽이었나 보다 그러면서 그 스님이 너무나 신기해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스님이 너무 착하고 스님이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그렇게 넓은 세계로 가서 견문을 널리 넓히고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뜻으로 부처님이 가피를 내려주셨나 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덕담을 해줬죠 그래서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우리 후배쓰임이 잘 풀리니까 자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들었던 우리 거사님과 또 후배쓰님들의 그런 어떤 가피 체험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으라고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선업을 많이 지으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고 꼭 명심할 게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로지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연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할 때 꿈에 집착하지는 말아라 다 이거 그냥 재미로 드리는 여러분들 재미있으라고 연불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들려드린 이야기니까 너무 꿈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라는 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부처님을 믿고 연불하고 연불하고 연불하면서 공덕을 닦으면 좋은 꿈을 꾸든 말든 나쁜 꿈을 꾸든 말든 항상 불보살림의 가피가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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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